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을 했는데 어제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 후에 하락을 했었죠 의외로 오늘은 생산자물가지수 PPI 발표 후에 오늘은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4% 상승해서 34,000원을 넘었습니다. 나스닥이 2% 가까이 1.99% 상승했습니다. 다시 12,000위로 올라섰어요 12,166입니다. S&P500지수도 1.33% 상승해서 4,146 다시 4,100을 넘어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3% 상승을 해서 지금 3,0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빅테크주들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애플이 오랜만에 3% 이상 3.41% 상승을 하고 아마존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5% 가까이 4.67%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CEO가 주주들에게 보낸 소환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강조했습니다. 장중에 아마존 닷컴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마갈만 했습니다. 넷플릭스 4.58% 다들 2에서 4%대로 빅테크주들이 다들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 미국 테크답10에 들어있는 종목들입니다. 또 어제는 전기차주들이 모두들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3% 상승했습니다. 185.9달러입니다. 포드와 GM이 하락하고 나머지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주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들 보면 엔비디아 AMD만 0.12%, 0.26%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반도체주들 상승 마감했어요. 생산자 물가 PPI, 또 실업 보험 청구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FMC의 금디 인상 종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을 하락했어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보다 0.5%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정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보합에 비해서 더 크게 떨어진 곳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 그 이후에 최대 하락률입니다. 정확히 3년 만입니다. 도매 물가인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수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해소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오른 거예요. 이것은 시장이 이상한 3%보다 덜 오른 것입니다. 지난 2월에 4.9% 상승보다도 훨씬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미국의 3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어제 발표됐었죠? 소비자 물가 주스 CPI 5%대로 2년 만에 최저치로 크게 둔화한 데 이어서 도매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하락해서 하락세로 전환되는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사록에서 올해 완만한 침체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어제는 좋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5%가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하락 마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시장이 침체를 본격으로 가격에 반영할 경우 주가는 앞으로 또 하락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5%로 시장의 예상치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수들이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2021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5%의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데 이어서 또 생산자 물가 지수 CPI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확인됨에 따라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초죠 FMC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준이 아직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내일부터는 JP모건, 시티그룹, 은행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은행들의 실적 특히 중요합니다. 은행 위기에 따른 신용 긴축이 우려가 있고 또 다음 분기 실적 전망에서 침체 위험 등을 가늠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금융주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또 국매도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금융주들의 주가 하락폭은 거센 상황이에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4월 12일 어제까지 연중 주가 하락률이 무려 88%나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중소형 은행인 팩웨스트 벤코프도 55% 마이너스에요. 또 웨스턴 얼라이언스 벤코프도 마이너스 46% 지금 이 중소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반투막 이상 난 상태입니다. 또 더불어서 대용주 중에 하나 찰스수압도 36% 하락이고 벤코프 아메리카도 15%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SVB가 파산을 하고 크레딧 스위스 CS가 UBS가 합병을 하는 등의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은행주 공매도가 지금 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워런 버핏은 추가적인 은행 파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은행 도산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졌다고 말이죠. 최근에 워런 버핏은 윌스파고, 제이피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대형 은행 주식을 처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이 버크젤스 회의가 12.9%, 약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을 믿는다면서 팔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에도 버핏은 지난 2011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부실 위기에 부닥쳤을 때도 50억 달러 현금을 투입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국내 서학개미들은 주가가 급락한 미국 금융주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서학개미 숙매수 주식 2위 종목이 바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예요. 약 131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88%나 떨어졌으니까 주가 반등을 노리고 저점 매수에 나선 이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웰스파고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생존할 확률은 반반 50대 5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대형은행주들을 편입한 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고위험상장지수증권이에요. ETN 이것도 BNKU 미국의 대형은행 3배 레버리지입니다. BNKU 이것도 642억 원을 매수했어요. 또 벤커버 아메리카와 차스슈압 주식도 한 400억 가까이 또 160억 원 숙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종목의 투자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제는 CPI 발표 후에 의외로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PPI 발표 후에 상당히 크게 상승 마감한 날이었습니다.